마지막으로 오늘같이 날씨 추울 때는 목도리 장갑 잘해야 되는 것처럼 내년 한 해 경제가 한파가 올 건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 팁을 좀 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대응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한파가 오더라도 단단히 옷을 입고 나가면 한파를 피할 수 있겠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처법은 말 그대로 취업과 관련된 겁니다. 퇴사하지 말고 버티셔라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조언이네요. 이런 고용 한파 속에 퇴사하고 이직을 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일단 퇴사를 하고 좀 준비한 후에 이직을 그제서 해보겠다라고 결정할 경우 퇴사는 쉬운데 이직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다. 고용 한파가 23년 봄쯤에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런 경제 한파 속에서 어떻게 대체할까. 내 집 마련을 좀 뒤로 미루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단기간 안에 플러스로 전환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간 단위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5% 정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3년을 준비하시는데 우리 동네 집 이만큼 떨어졌어. 그럼 이제 내 집 마련해야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천천히 내 집 마련의 시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더 저점을 좀 천천히 찾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경제 한파 대체법 현금을 저축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 금리는 아마도 여러분이 살아가실 남은 인생 동안 가장 높은 금리가 될 겁니다. 그만큼 저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2년, 23년은 말 그대로 금리 인상기 혹은 긴축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긴축의 시대에 맞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는데 나의 자산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 이게 재테크거든요. 그중에 많은 비중을 현금의 형태로, 저축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것도 23년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그래서 영끌이나 빚투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단히 준비하면 또 못 이겨낼 거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견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